두 분의 설교 속에 이미 사무엘에 대한 많은 것들이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약간의 반복이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핵심적인 것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사실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가 왜 사무엘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무엘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두 개를 그 타이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실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실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위치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썼다라고 하는 책을 네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데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쓴 네 개의 역사서가 여우수와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열한기 상하 이 네 개의 책을 갖다가 다 전체로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데 그 저자를 갖다 사무엘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거든요. 사실 사무엘이 자기 죽음까지도 쓸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역대상 29장 2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져서 나단 선지자 나단의 얘기와 그 다음에 선견자 가시 거기다 나중에 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근데 사무엘의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미 우리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나의 2장에 나오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핵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세 개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운명의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권의 중요성을 갖다가 부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면 바로 사사기의 끝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왕을 갖다 어떻게 세우느냐.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역사는 왕들의 얘기로 네 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삶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갖다 세우고 패하는 그런 중요한 메신저 역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사무엘의 전체 삶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왁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리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반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여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땅의 기둥들은 여와의 것이라 여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시는 분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첫 번째가 한나의 기도 속에 이미 담겨 있고 그것이 사무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만 중요하냐?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잘 보여주고 그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종의 망가진 집안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책임을 얼마나 잘 수행해야 되느냐를 보여줍니다. 사울왕 시작 때부터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중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더 출중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진짜 읽다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의견이나 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제사도 지내고 나중에 또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완전히 진멸하라. 그렇지만 자기가 보기에 쓸만한 것들을 놔두고 괜찮은 사람은 세우고 남겨두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뭡니까? 사울왕으로 세우셨던 걸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후회. 사울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후회로 연결돼서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의 집안 전체는 나타나 있는 게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끄러운 자. 바로 이스보세. 그렇지만 사울간 좀 다른 요나다리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는 무비보세. 부끄러움을 없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잘못된 선택이 어디로 이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는 내지 말자 하다. 요한은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마지막은 왕권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미 차 교수님께서 반복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사실은 다윗을 곁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사울 이후에. 그런데 다윗이 진정 유다의 왕이 되는데도 거의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7년 반이 걸립니다. 굉장한 시간 후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끝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로 그것을 갖다 장소를 정하는으로 끝을 냅니다. 그게 뭐냐면 여부수인인 아라우나한테 타장마당을 사는 걸로 끝을 맺습니다. 끝을 맺음으로써 뭐를 준비하는 겁니까?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께 삶게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는 그래서 오르난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의 땅을 사는 걸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또 그러한 열매를 봐주시기를 간절히 추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며 우리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